친구 OST 퀴즈! 오케이! 오케이! 알아? 친구가 나올 게 있나? 아직 나올 게 있나? OST를 듣고 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마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다음! 뮤직! 읏! 쥐아! 키딩! 키딩! 자, 희철! 똥똥똥이다! 맞아 맞아 맞아! 오! 동현이 이다라고 했는데 동현이 이다라고 했는데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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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무슨 놈! 자, 타임 무슨 놈? 동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합쳐서? 놈놈놈! 정답이야! 정답이야! 정답! 되어운! 각사! bert! 제VE! 세은! 제일 빨랐어? 대붕! 전략!!! 대붕! 문제. 손 들고 가면 돼. 좋으세요! 좋으세요! 팀발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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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발랐어. 포켓몬스터. 정확히. 포켓몬스터. 저런. 민감기가 너무 신나는. 너무 몰라. 포켓몬스터. 갑니다. 축구한 스토리. 락밴드. 왔다, 왔다, 왔다. 혜리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용현 피곤해요? 실패. 이거 뭐지?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 코난. 실패. 명탄명 코난. 최고. 그걸 또 받아갑니다. 대체 1조 원 노래야. 명탄명 코난.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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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거 맞히면. 자, 그럼 저는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셜록. 맞았나 봐. 셜록. 자, 다음 문제. 노래방에서도 엄청 불렀지. 음악 주세요. 정답 정답. 도영. 은금실인데. 은금실인데. 은금실인데 도영. 은금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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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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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스딜 제목은 두 형이 맞추고. 드라마의 제목은. 혜리가 맞춥니다. 이렇게 써. 혜리가 드디어. 눈치없이. 역시 혜리 눈치 없어요. 지금 매력이 철철 흘렸어. 야, 그거 한해 형 춤이잖아. 조세형! 조세형! 도영!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연도수 정확히 맞춰! 조세형! 맞아 맞아! 조세형 음악 하나 남았어 조세형! 세윤! 세윤! 실패! 이거 어디다 한거지? 섹션! 그렇지! 동현! 동현! 오빠! 이거! 수술! 수술! 수술 실패! 드라마 제목 수술 아니에요 수술 아닙니다 의사! 의사! 포스터가 의사들 다 까먹고 수술 의사! 다 나왔어요 지금!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 응급! 응급! 의사! 음악을 살짝 맞춰주시고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세윤! 하얀 거탑! 하얀 거탑! 하얀 장갑? 하얀 장갑! 하얀 거탑 써라! 하얀 거탑! 정답 맞았습니다 하얀 장갑 아닙니다 미안하네 세윤 씨가 전달을 맞추면서 SNN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 이 노래 무조건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무조건 알아요 이거 나와야 돼 지금 뮤직! 액션!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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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헌재와의 전쟁! 승호! 음악! 주세요! 킥! 킥! 3, 2! 배트맨 바이러스! 배트맨 바이러스! 배트맨 바이러스! 배트맨 바이러스! 수환아! 그냥 똥이 아니라 똥 떠오리든가 똥! 똥! 어! 띠! 아니 근데 누나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태현 누나가 부르는 노래인데 워낙 많이 듣는데 왜? 자 우리 효연이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남은 과인은 내기 뭔지? 태워! 안녕 나오겠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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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광고오만 아니야? 하이! 나 알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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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 몰라요? 총 4글자! 7! 4글자? 7! 4글자! 4글자? 노래 왜 이렇게 좋아?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실패! 히트 드릴게요! 총 4글자 중에 2글자는 전라도 사투리 어? 다른 2글자는 세윤이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말입니다 아 이거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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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동현! 3, 2, 1 맘마구만 퇴웨이 퇴웨이 아따맘마 맘마 땄다 맘마 땄다 맘마 땄다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맘마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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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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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랑께 occasionally 끊기 이에게 범 Werner 한 번만 범 내려 hacerlo 나라라라라라라라라 정답 이중에 십ist habil 마가 aders 나 맘마랑캐 아 맘마랑캐 동현 씨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강력한 영화 클래식? 자, 문제! 엇, 쯔, 쯔 우리나라에 굉장히 눈물을 나게 하는 영화 손예진 쪽 클래식! 아니요, 몰라요 클래식이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자, 갑니다 동현 씨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강력한 영화 클래식? 자, 문제! 엇, 쯔 동현! 빨병현! 1위, 2위, 4위, 3위. 3위, 3위, 3위. 3위, 3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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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계로! 잠깐만! 야! 사연! 아 맞다. 나 오늘 어떻게? 원! 광복절! 이렇게! 잠깐만! 나경이 알아요? 이거 알아요? 나경이? 자전거 탐 풍경! 자전거 탐 풍경! 영어 제목 자전거 탐 풍경! 동현이 형! 영어 몰라요! 한 번 기회 줄까요? 클레진! 자 동현 씨 맞힐 거예요! 클레진! 클레진 실패! 클렌징! 마이 룸 클레식! 클레식! 정답! 한 번 틀리면 내가 먹으라는 거야 이거는 형이 처음부터 작정했던 건데 클렌징이라고 하네 클렌징이라고 하네 이걸 클렌징으로 해버리네